그러니까 여기 공연하고 싶고 뭔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둔 듯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 형은 아직 아름다운 건 아직 안 왔어요 형은 아 아직 안 왔어? 형은 아직 아름다운 건 아직 안 왔어요 형은 아직 안 왔어? 아멘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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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웃겨 감동적인데 유 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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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